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hp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번주도 우리 다 hpsp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쉽지 않은 한주였어요 한주였고 이번주에 특히나 조금 강한 하락을 강하다기 보다는 추세를 깨는 하락을 만들어 버린거죠 추세를 깨는 하락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hpsp 주주분들께서 조금의 냉정함 도 필요하지 않나 냉정함 도 어느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이게 이게 냉정함 이다 라고 하는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냉정한 사람들은 진짜 냉정하다 라고 하는게 이 냉정함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하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된 됩니다 그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hp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긴 안 깨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 4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에 이탈을 시킨건 맞아요 뭐 이걸 이탈 안시켰다 라고 하기 좀 말이 안되죠 이탈을 이탈시킨게 아닌데요 38000원 이라고 해서 꼭 4만원 이탈시킨건가요 요런 말갈지도 않은 소리를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탈을 시킨게 일단은 맞아요 이탈시킨게 맞는데 우리가 이 추세도 깼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심리적으로 심리가 어때요 작살나 있는거에요 마트에 가있는거에요 심리죠 최악의 심리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보시면 영기금 뭐 투신 상업펀드 기타보험 다 달라요 근데 기타법인 아니 기타법인 금융투자 애들이 허벌나게 던지고 있거든요 금융투자 애들이 허벌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금융투자 이게 저점이 아직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투자를 포함한 기관 외국인들이 이 던져서 만드는 하락은요 저점이 아직 아니에요 저점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점이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진짜 저점 여러분들 경험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점은요 극한의 뭔가 공포감을 보이는데 그 하락을 누가 만들 때 개인들이 만들 때 개인들이 만들 때 그 하락을 보통 만듭니다 저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근데 아직까지 뭐 hpsp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사는 거야 아직 살 만큼 매수를 할 만큼 뭐가 있는 거에요 숨 쉴만한 그게 있는 거에요 숨 쉴만한 어 빠지네 일단은 뭐 내가 좀 매수할 여유는 좀 있어 하면서 매서 그 저점일까요 그럼 개인들이 최저점에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최저점에 사게 되는 건데 불가능하죠 저점은요 무조건 누가 만든다 개인들의 매도로 만들어집니다 즉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와 개인들의 매도인데 주가는 하락해 그때가 진정한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저점이 많았어요 그러면 아 저는 hpsp 를 더 살 생각도 있고 더 살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럼 아직 저점이 아닌 거네요 저점 아니에요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명확한 반영성이 나와주지 않았고 아직 명확한 저점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춤의 혹은 매도의 관점은 잠시 잠깐 저 뒤에 두셔야 되요 잠시 잠깐 저 뒤에 두시고 난 다음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현금 있다고 혹은 뭐 어디도 돈을 끌어와 가지고 매수를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은 저기 장봉 속에 집어 두셔야 된다 집어 두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뭐다 지금은 굳이 굳해요 지금은 굳이 굳해요 뭐 하셔야 된다 hpsp에 뭔가 매수 매도보다는 형례팀이 주도체험 받으시면서 단기적으로 수익도 꾸준히 챙겨가시면서 그래야 내가 내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손실 중인 종목만 계속 보고 있으면요 정신 사나워요 집중도 못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웅례팀이 주도체험 받으시면서 hpsp 영상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여기는 이제 좀 저점인 것 같습니다 저점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어느 정도 힌트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되 주도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주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hpsp 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